기아 자동차의 플래그십 SUV 소렌토가 2021 카바이어 어워드에서 올해의 차와 최우수 대형 패밀리카에 선정됐습니다. 기아차는 지난 25일 영국 온라인 자동차 전문평가 사이트 카바이어 어워드 시상식에서 소렌토가 최우수 대형 패밀리카와 올해의 차 2개 부문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.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카바이어 어워드는 차종을 19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최우수 차량을 선정하며 최종으로 전 부문에서 올해의 차 1대를 수상합니다. 한편 소렌토는 이번 수상에 앞서 독일 유명 자동차 전문지가 주관하는 시상에서 대형 SUV 부문 올해의 차로 선정되며 유럽 SUV 시장에서 새로운 기대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